자 드디어 화폐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. 그럼 안으로 함께 들어가볼까요? 자 오늘 이곳에서요. 경하쌤과 함께 화폐가 등장한 역사부터 그럼 경하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볼까요? 자 이곳에는요.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192년도 현재까지 100여 년으로 화폐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. 자 이곳에는요.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192년도 현재까지 100여 년으로 화폐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. 전시가 되어있어요. 더 웹사랑 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. 원래는요. 이게 어떻게 하는지요. 거기까지 희망을 희망하려고요. 희망을 희망하려고요. 희망을 희망하려고요. 달걀 희망을 희망할 때까지 크게 구하게 되었어요. 태극문양으로 팔을게요. 자 간별기를 한번 볼까요?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추상한 사회자원 다음 시간도 재밌는 사회자원으로 돌아갔을 때 함께 떠나요. 친구들 안녕 오늘 어때요 지원과자님? 별로 안 춥고 촬영 재밌네요. 하하하